가서 시키 좀 내와. 미연이 좀 갖다줘. 내가? 싫어! 이렇게 뭐가 싫어. 싫은데 그런 것도 해야지. 씨. 앗! 아니 진짜, 진짜. 왜 저래? 왜 저래? 제가 가져올게요. 네, 대표님. 네. 네, 알았어요. 왜? 소속사 대표님인데요. 저보고 명절이라고 인사드릴 분들한테 선물 돌리려고 하는데 같이 가재요. 그러면은... 좋네, 좋네. 어, 제니야. 어, 그래. 조 대표랑? 어, 난 부모님 댁에 와있지. 어, 그래, 그럼 이리 와. 여기 다 계시니까. 어? 아, 저 이거 직접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선배님. 제니도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고요. 아, 여기. 뭘 이런 걸 다. 명절 잘 지내고 계세요? 언니도 잘 지내시죠? 응. 들어가서 인사하고 갈래? 그래. 제가요? 뭐 어때. 다들 저때 뵀잖아.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. 응. 그래, 갔다 와. 난 어디 들을 데 있으니까 이따 전화하면 데리러 올게. 그래, 들어가자. 그래, 그럼. 예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아이,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. 아주 부자가 하루 종일 바득이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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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어허. 상혁 씨는요? 응. 누가 왔다고 그래서 나가던데. 아... 과일 드세요 아버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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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아허. 들어와.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. 제이 왔어요. 형, 아버지. 응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